Hi everyone, it's time to get to work. 대문자 맞추기 Round 1 자, 힌트! 가다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가다 영어로 3초 3, 2, 1, go! 네, 정답, go! 다같이, go! 자, 스펠링 한 개당 1점 되시겠습니다. go! 두 개니까, 플러스 2 점프하다 자, 스타트 레더 G 자, J로 시작합니다. 3초, 3, 2, 1, go! 자, 정답, answer is 점프하다, 점프 4점 드시겠습니다. 자, 힌트 함께! 자, 뭔가 단어가 굉장히 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스타트 레더 T 3초, 3, 2, 1, go! 함께! 자, 여러분 준비되셨네? Are you ready? go! 자, together 8점, 맞힌 사람, 8점 가지다 H로 시작합니다. 스타트 레더 H 3초, 3, 2, 1, go! 가지다 HALF 4점 미안해요 스타트 레더 S 미안해요 Sorry 5점 독다 스타트 레더 H 3초, 3, 2, 1, go! 독다 HALF 4점 시간을 영어로 스타트 레더 T 시간 시간 Time 4점 자, 뭐 뭐 하자 자, 어디 가자 할 때 빌리리 go 뭐 뭐 하자 스타트 레더 L 뭐 하자 ALLET 3점 달리다 자, 스타트 레더 R 달리다 R 3점 count to your score 여러분 점수 계산해 주세요 캔글라출레이션 Winner can get 37 score 37점 만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힌트 없이 갑니다 주셨나요? Are you ready? Let's go Go Jump Jump Together 가지다 have 미안해요 sorry 돕다 help 시간 time 뭐하자 let 달리다 run excellent see you next time bye